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와 이게 뭐예요? 이거 과연 뭘까요? 안 좋은 일은 운이 좋게 다 피해가겠고 좋은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가올 것이다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좋고요 또 안 좋은 일은 운이 좋게 피해간다고 하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우리 다 같이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